ftz 이번 시즌 귀중한 2승째를 따냅니다. 서울의 두 번째 승리가 이렇게 힘들었네요. 대만 경기 때 대구 잡고 내부의 수비였습니다. 길게 넘어갑니다. 김건희. 김건희입니다. 김건희. 김건희 넘어졌는데요. 반칙 아닙니다. 아무런 사항이 아니라는 거네요. 정당한 수비. 그리고 지금은 반칙입니다. 수원 쪽에서는 돌이 완전히 빠졌고 뒤에서 반칙이 아니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 상황이죠. 일단 경합 상황에서 오스바르가 넘어졌고 그 위에 걸려 넘어지는 김건희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수원 랜치에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심도 이야기를 하고 김성룡 선수도 뭔가 주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주심의 견해는 뭐였냐면 그냥 경합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선수가 노베들축을 잃었다고 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 VR 룸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VR 룸에서 다른 컨택 포인트를 찾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나타고. 졸절됐고요. 걷어내는 김코한. 자, 장호희. 자, 오. 오, 찍었어요! 베렛츠킥이에요! 베렛츠킥! 베렛츠킥입니다! 자, MC서울. 쓰레기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에 섬수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섬수들. 자, 이한도. 다 들어왔어요. 아, 알려죠? 심판진 다 들어왔습니다. 네. 심판진 다 들어왔어요. 섬수들이 격앙됐습니다. 아, 지금도. 서울대컵기입니다. 팬들도 보내. 자, 이 상황 이제 헤딩으로 넘겨줄 때. 아, 이 반칙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한도와 조영욱이었는데요. 자, 오늘 서울 선수들의 집투를 지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선봉해서 막아세웠던 이한도 선수였는데. 자, 지금 조영욱 선수가 넘어졌던 장면. 페널티 박스 안쪽이었고요. 반칙인지 아닌지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장에서도 좀 보고 싶은데. 이게 단순한 어떤 그냥 컨택이었는지. 조영욱 선수의 어떤 플레이를 무너뜨릴 만한 어떤 요소들이 있었는지. 네. 볼과 상관없이 만약에. 자, 보시죠. 화를 돋으면서 상대를 좀 밀었다라고 보는 걸까요? 일단 주심의 연예는. 일단 이 앵글에서는. 자, 이한도의 왼쪽 다리에. 조영욱의 권리도. 또 팔에 좀 미는 듯한 장면처럼 보이긴 했는데. 자, 어떤 판단이 내려질까요? 이거는 지금. 이 마이크 시스템이 작동 잘 안에서. 이제 구신 거 좀 이렸을 겁니다. 위에를 막고 이야기하려고. 자, 오빠 판단이 내려질지. 조영욱 선수가 넘어졌던 장면. 자, 주심과 VR실 구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좀 길어진다는 얘기는 이런 구경이 있겠어요. 그냥 이거는 경합 장면에서. 서로가 부담습을 넘어졌던 건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길게 걸리는 거예요. 자, 이동진 주심과 VR실. 김용우 심판, 이색희 심판이 구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자, 오늘 경기의 결론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판정이기 때문에. 신중해 신중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 결론이 서로가 의견이 달라서 안 나면. 이거는 주심이 온필드 리뷰. 모니터 보고 그냥 주심이 결정돼. 자, 시간이 좀 지연되고. 이제 경기는 거의 두십 분을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 시간도 오늘은 많이 주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이신호 선수와 조영웅 선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서로가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길어지네요. 이게 지금 굉장히 길어져요. 애매하다는 거예요. 아, 페널티킥. 그대로 원심이 유지됩니다. 매치소. 예정당의 설정에서는 대로 주인공이 defectu고요. 안녕. 선수완으로 지정할 수 있을까요? 아, 페널티킥. 아, 페널티킥. 네, blankets?